이번엔 해양 동물을 지키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쿠아룸인데요. 무려 축구당 5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넓은 공간에 5만 5천여 마리의 해양 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착각이 될 정도인데요. 대형 수족관 앞에 있으면 좀 힐링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춤을 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눈 앞에서 헤엄치고 엄청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2,400톤의 메인 수조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의 향연. 다른 수조들까지 합하면 매일 5천 톤 이상의 물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쿠아리움 통틀어서 650여 종이 있고 5만 5천여 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온 변화부터 청결, 먹이까지 예민한 해양 생물들을 관리하려면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때문에 아쿠아리스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잠수복으로 갈아입고서 물속을 오갑니다. 메인 수조에 저희 아쿠아리스트들끼리 바큐 찍는다라고 하는 청소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장비일까요? 이렇게 저희가 제작한 바큐 헤드가 있고 여기다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빨아서 밖으로 버릴 거예요. 청소의 편리를 위해 자체 제작한 청소 도구랍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아직 감이 오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나 볼까요? 일단 청소 도구와 호스를 연결해 진공청소기와 같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통입구를 갖다 대고 모래를 긁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라앉아 있는 이물질이 호스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장비 덕분에 청소 시간이 제법 단축됐다고 하는군요. 수조의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은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곳곳에 산호와 바위 그리고 조개꺼필까지 물때가 끼지 않도록 구석구석 닦아주는데요. 청소는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마실 수 있도록 한 시간 동안 꼬박 진행됩니다. 경력 3년 차인 한솔 씨. 일에 익숙해진 덕에 제법 여유를 찾은 것 같네요. 수조 청소는 해양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찾아온 관람객을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방금 압그릴이랑 저희가 설치한 디스플레이에 조명이 세서 조류가 끼고 있어요. 그걸 제거해줘야지 관람객들이 봤을 때 좀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청소하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먹이 준비. 650종의 생물에 맞춰 먹이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여기는 지금 아쿠아리움에 있는 모든 동물들 먹이 준비하는 먹이 준비실입니다. 새우나 꽃게 그리고 이면수어 전어 오징어 그리고 바지락 등 해가지고 저희 가장 큰 메인 수조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2킬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식성과 제각각인 크기. 그 많은 생물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재료를 손질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먹이를 준비하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먹이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거를 손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물고기 친구들의 입 크기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원재료 그대로 주면 먹지를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손질을 해서 줘야 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전까지는 재료 다듬는 법조차 몰랐던 요리 초보가. 매일 먹이를 직접 준비하다 보니 이젠 웬만한 요리사처럼 능숙하게 칼을 다루게 됐다는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녀석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조개살을 일일이 발라내는 중인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인스트로에 얼룩매 가오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다 크면 이빨이 단단해서 껍질째 줘도 껍질을 부숴서 알맹이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벌 큰 친구가 있어서 일부러 살만 좀 골라서 주고 있어요. 새끼 가오리들을 위해 이유식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손질이 끝난 먹이는 분류해서 가방에 넣는데요. 본인이 직접 한 마리씩 마주하며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바다 생물의 종류가 많다 보니 직접 보고 먹이를 주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 혹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소외되는 녀석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먹이를 챙겨 다시 수저 속으로 돌아갈 준비가 한창인데요. 물 안팎을 계속 오가다 보면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산소통에 의지한 채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이어지는 물속 작업이 힘들긴 해도 먹이를 뿌리면 순식간에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는 물고기 떼의 매력에 모든 고단함이 싹 풀리곤 합니다. 이 모습을 기다린 건 관람객도 마찬가지인데요. 흔히 볼 수 없었던 바다 생물들의 식사 모습은 신기하고도 즐겁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일이라 생각하기에 지친 기색조차 없이 먹이를 나눠주며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살펴본 생물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키우는 생물들이 건강하고 다 행복하게 맛도 잘 먹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종 중의 하나인 가오리. 이 녀석에게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생길 예정입니다. 오후가 되자 도착한 박스를 꺼내 옮기는 사람들. 이 물건이 도착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인데요. 흑기 흉상어라고도 하고 블랙팁 리프샤크라고도 하고. 오늘은 총 10마리 들어왔습니다. 10마리요? 네. 박스 안에 든 것이 상어라고요. 어떤 모습을 한 녀석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흑기 흉상어. 간혹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사나운 녀석입니다. 보기에는 작아도 성격은 녹록지 않다는데요. 그런데 녀석이 담긴 봉투를 통째로 흔들어버립니다. 상어는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숨을 못 쉬는 종류라서 계속 한 번씩 건드려주면서 상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확인하고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먼 거리를 날아온 녀석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수저로 옮기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수저에 풀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니까요.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있는 물의 온도하고 저희가 막상 들어가야 되는 물의 온도가 달라가지고 일단 온도부터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은 사람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 온도에 민감한데요. 온도가 다르면 놀라서 쇼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수저와 비슷하게 수원을 맞춰야 녀석들이 잘 적응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물 컨디션이라가지고 온도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 다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맞춰지면 봉투한 상어를 내보내는 내용. 드디어 좁은 공간에서 탈출한 상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주선과 등장한 정체불명의 가루. 이거는 기생충 부재제 가루. 혹시나 모를 질병이나 기생충이나 그런 거를 저희 전시수저에 넣기 전에 먼저 검역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시석시킨 약을 조금씩 수저에 부어줍니다. 새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균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 야격 과정을 거친 상어는 메인 수저 옆에 마련된 작은 수저로 이동됩니다. 상어는 대략 보름 정도 적응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적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수저 들어갔을 때 먹이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개체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일단 같은 물을 사용하는 격리 공간에서 적응을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적응 기간을 두는 겁니다. 부디 잘 적응해서 수저한 친구들과도 함께 지내며 관람객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바로 요 녀석 수달입니다. 앙증맞은 외모와 장난꾸러기 같은 움직임이 매력입니다. 다근백족수달이라는 친구들이에요. 반수생동물이에요. 수영도 하고 또 육지에서도 사는 친구들이어서 원래는 외교수인데 엄청 착해요, 귀엽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일곱으로 보호받고 있는 녀석들이지만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호기심을 보이는데요. 물 근처에서 물이 지어 생활하는 수달. 먹이를 받을 때도 우르르 달려듭니다. 작은 손과 입으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이 참 귀엽군요.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나눠주는 아쿠아리스트. 주신 게 뭐예요? 아, 이거 얼음인데 얼음 안에 새우를 넣어놨어요. 가지고 놀다가 이제 얼음이 녹으면 새우를 꺼내 먹을 수 있게 만든 행동 풍부화. 나무도 꺾을 만큼 송곤이가 발달한 수달에게 얼음을 깨는 걸로 야생의 습성을 잃지 않게 한 겁니다. 한시도 바람 잘 날아 없다는 사고뭉치 녀석들. 이번에도 뭔가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담요인데 이제 저기 집 보시면 집에 깔고 몸 기를 수 있도록 만든 담요인데 걔네들이 물고 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건져서 새 걸로 갈아줘요. 포근한 담요를 새로 깔아주면 녀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번에는 담요 속이 놀이터가 됐나 봅니다. 그래도 잠든 모습은 천사 같군요. 한창 청소가 진행 중인 수족관. 관람객들이 꼭 보고 가는 인기 스타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저희 바다사자랑 물건들 살고 있는 수조고요. 청소해주고 있어요. 세균이 번식해서 생물들에게 염증이 생기는 등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데요. 이 집의 주인 바다사자 데니스가 등장했습니다. 괜찮아요. 둘은 벌써 7년째 함께해온 짝꿍인데요.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안 오셔도. 뭐지, 자켓. 아이고, 자켓아.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데니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둘의 일상입니다. 잘 봤어. 잘 봤어. 어제 밤에 잠 잘 잤는지 컨디션 확인하고 몸에 상처 생긴 데 없는지 어디 열감 있는 데 없는지 섭의 의욕 있는지 이런 거 확인했습니다. 긍정 강화 훈련을 통해 생물이 직접 협조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사육사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고분고분 움직이는 바다사자지만 낯선 사람이 주는 먹이나 명령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둘 사이의 두터운 신뢰가 쌓였다는 거겠죠. 좋아, 잘했어. 그 친구도 저를 믿고 자기 몸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터치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한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서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육사와의 멋진 호흡을 자랑하며 아쿠아리움의 스타로 떠오른 데니스인데요. 바다사자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지능이 7세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사육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이어간다면 데니스는 더 많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너무 설명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 집중 잘하고 보고 재밌었어요. 탄탄하게 쌓아온 신뢰로 동물의 건강은 물론이고 재능까지 발전시키는 사육사들. 자신의 동물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일하는 그들의 바람은 모두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생물들 있을 때까지는 쭉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동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거침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그들의 노력 덕분에 경이롭기까지 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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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